하천 블루베리 농장입니다. 블루베리 수학체험하러 오세요. 이렇게 그냥 따면 되고요. 비 오는 날은 하우스에서 따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야외에서 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잘 익은 블루베리는 1kg에 지금 택배로 3만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잘 잘 잘 잘 잘 잘 익었죠? 블루베리 수학체험의 특징은 뭐냐면 나무마다 하나씩 따서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아 이 나무가 맛있다 그러면 그 나무에서 따면 되고 만약에 물론 다 맛있어요 만약에 이거 엄청 크다 그러면 큰 걸로 따면 됩니다. 진짜 맛있다. 여기는 하천의 블루베리 농장인데 한 하우스가 300평 노지가 2,000평 고민하지 말고 아침 일찍 오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노지에는 이렇게 집 옆에도 많고 이렇게 좀 가까이 찍어야겠다. 블루베리 사러 왔어요. 체리도 있어요. 체리 체리 하나 따먹어볼까? 체리 타트 체리 이렇게 음 이렇게 따면 되고요 체리는 더미고 일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체험하러 수학체험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상추를 뜯어갈 수 있게 재배를 해놓으셨습니다. 혼자 떠들고 있어. 언니 군육감 이렇게 분홍약 맛있게 드세요. 그럼 그럼